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별한 투자법을 개발하고 있는 비트세이빙의 이장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올해만 벌써 유저가 4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렇게 봐야 되니까. 정말 월급 타듯이 월급 붙듯이 그냥 적금 붙듯이 하시는 분들이 수익률이 나온 거 차이가 많아요? 자료를 준비해온 거랑 딱 맞춰서 질문을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퓨처문의 저는 오진석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그러면서도 지금이 아마도 적기다. 투자의 적기라고 판단하신 분들도 상당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별한 투자법을 개발하고 있는 비트세이빙의 이장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와 퓨처문이라는 프로그램을 지난해였나요? 첫 방송을 저와 함께 하셨는데 벌써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1년을 넘었네요.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사실 dca 관련된 서비스를 운영하시잖아요. 적립식 투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상당히 균일한 그런 매수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래서 서비스에 가입하시는 분들 최근에 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좀 많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좀 많이 들어옵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는 그래도 오를 때 많이 들어온다. 시장 분위기가 좋고 뉴스에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고 가격이 오르고 하면 비트코인 자산에 관심이 많아지니까 신규 유저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월 3월 이때 되게 많이 들어왔고요. 올해만 벌써 유저가 한 4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하락을 할 때는 기존에 이용하시던 고객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편인 것 같아요. 사람이 늘어나는 건 가격이 올라갈 때 늘어나지만 이 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그리고 이제 지표적으로 수익률에서 행복감은 가격이 떨어져야 더 높아진다. 수익률은 어차피 가격이 하락을 할 때는 수익률이 작게 보이긴 하지만 이 적립식 투자라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늘 오르는 자산은 적립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늘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변동성이 큰 자산. 가격을 하락할 때는 같은 금액을 이렇게 구매를 하면 더 많은 수량을 구매하니까 그리고 이게 분산 투자잖아요. 분할 투자다 보니까 원래는 적립식 투자라는 방법이 없었으면 한 번에 샀을 텐데 적립식 투자라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본인 현금도 좀 보유하고 또 가격이 떨어지니까 더 많은 수량을 구매할 수 있고 이런 약간의 효과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때는 저희 커뮤니티에서 오히려 더 만족감이 올라가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적립식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좀 깜짝 놀라신 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업로드 컴퍼니의 대표시고요. 비트세이빙이라는 이제 dca 프로그램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락장이거나 조정장일 때 지금 그냥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한 5만 4천 달러 정도 선에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냥 이걸 가지고 사서 똑같은 돈이면 묵혀놓으면 좀 이따 올라갈 가능성을 내다보면 그게 수입률이 높아요? 아니면 dca를 매번 이렇게 뭔가 맡겨서 혹은 내 스스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수익적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오르는 좋은 자산은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시에 구매를 하면 한 번에 구매하는 거 물론 본인이 딱 구매한 시점이 진짜 바닥이었어. 진짜 운 좋게. 럭키하게.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수익률이 나긴 해요. 바닥에. 근데 가장 낮았을 때 가장 큰 금액을 투자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단 어려운 일이다. 두 번째는 한 번에 구매를 하면 가격은 내가 구매한 뒤부터 또 여기서 20, 30% 또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장기로 보유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딱 샀는데 이게 다음 주에 20% 하락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참고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 오르는 자산이면 너무 힘든 거죠. 계속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20% 하락했을 때도 꾸준히 구매 금액을 일정 금액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전부터 많은 수량을 구매하기도 하고 처음에 한 번에 안 샀기 때문에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장기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적립식 투자를 해야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좀 접근이 되는 편이긴 해요. 지금 비트세이빙을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기간이? 저희가 회사를 설립한 지는 2022년 1월에 설립했고요. 저희가 베타 서비스가 2021년도 하반기부터 했으니까. 한 3년 좀 넘은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지금 최장 고객들은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분들은 이제 그냥 시작부터 보자면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2022년도 1월에 스타트를 했는데요. 2022년도가 80%, 75% 정도 비트코인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꾸준히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수익률이 160, 70% 정도 되죠. 하락 기간이 80%. 아마도 주변에 코인 투자하셨던 분들 만약에 2022년도 꾸준히 투자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대부분 손실이거나 사건 사고 이말렸거나 그랬을걸요. 그런데 이제 적립 투자를 꾸준히 했던 분들은 지금 한 150%, 160% 정도 수익률.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일단은 떨어진 데서 사고 또 올랐을 때 또 사니까 일종의 뭔가 합치가 되면서 균일한 퍼포먼스를 내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한번 수익률 한번 보시면 한번 볼까요? 얘기한 김에? 이게 비트코인을 매일 만 원씩 저금을 했다면 이게 이제 저희 사이트의 시뮬레이터이고요. 아주 대표적인 기간만 줄여서 해놓은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 3개월 동안 적립식 구매로 꾸준히 했으면 마이너스 10%예요.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날 수도 있다. 3개월 만에 쓰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3개월 전이 딱 우리 정고 좀 넘었을 때 그런데 그때 한 번에 샀으면 마이너스 20% 넘겠네요. 지금 이제 8,000 초반대니까 그때 7만 3,000까지 갔던 거니까 지금 갖고 있으면 30% 좀 넘겠네요. 네, 마이너스. 그런데 적립투자 했으면 마이너스 폭이 좀 줄죠. 6개월 꾸준히 했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1년 정도 꾸준히 했으면 플러스 46% 넘어가요. 그러니까 작년 한 6월 정도부터 그리고 3년, 2년 빠졌는데요. 2년 때 훨씬 더 높고 3년 정도 꾸준히 했으면 플러스 97%. 5년은 260%면 이게 3.6배예요. 그렇죠. 이거 저희가 이제 이더리움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정도 하면 541%. 3년에서 5년 넘어갈 때 뻥튀기가 확 되는데. 맞아요. 이게 그때 확 늘었으니까 그런가요? 이더리움이 이제 하락폭이 더 크거든요. 비트코인보다 더. 보통 이제 하락폭이 더 큰 자산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정립투자를 하면 효과가 좀 더 많이 나는 편이긴 하죠. 섞어서 하면 또 이 정도 수익률이 나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수익률을 이거랑 다른 자산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려볼게요. 일단 비트코인이 1년 기준으로 한 46%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다른 자산은 정립투자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시는 게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 그 정도 포트폴리오 안에서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말고 다른 자산 예를 들면 금 그리고 S&P500. 이 정도 비교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보면 여기 최근 6개월간 정립투자를 했을 때 6개월 동안 매일 구매했을 때거든요. 매일 구매했으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 금은 마이너스 플러스 7%. S&P500은 플러스 8% 정도 나와요. 좀 높긴 하잖아요. 금과 S&P500이. 많이 올랐으니까 최근에. 네.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이걸 기간을 좀 더 길게 1년으로 가면 비트코인은 1년 전부터 꾸준히 정립투자했으면 이제 플러스 40%예요. 아까 시뮬레이터는 한 40 한 6%였는데 약간 5천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시뮬레이터라서. 금은 플러스 14%고요. S&P500은 플러스 16%예요. 이거는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수익률이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정립투자를 했으면 비트코인은 2배 됩니다. 그리고 금과 S&P500은 20%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사실 다른 자산보다 정립식 투자를 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자산이에요. 변동성이 크면서 우상향을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짧게는 떨어졌는데 1년만 시계열 그리고 2년만 타임라인을 확대하면 2배로 올라 버리는 그런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정립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면 비트코인이 좋은 거죠. S&P500보다. 쉽게 얘기하면. 금보다는. 최근의 추위는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혹은 코인에 대해서 그립토 자체에 대해서 약간 학을 띄고 등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비트코인에서 단기 투자 6개월. 1년 미만 할 거면 사실 적립 투자를 굳이 고려 안 하는 게 나아요. 적립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분할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돈을 한 3개월 나눠서 사고 6개월 나눠서 사고 그거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최소 2년 정도는 꾸준히 한다라는 계획 아래 전략을 펼쳐야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자산을 DCA 효과되기 좋은 거고요. DCA를 6개월 3개월 이렇게 하는 게 효과 별로 없습니다. 2, 3개월 할 거면 DCA보다는 난타로 그냥. 그냥 살아. 사팔 사팔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적으로는. 사팔 사팔이 수익적으로 좋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그건 아니고. 그건 좀 아니고. DCA 효과를 누리는 데 갈 때. 실제로 지금 여기 데이터가 뒤에 있긴 한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적립식 투자를 2년 이상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수익률 전환합니다. 2년은 일단 버텨라. 물론 시기를 잘 만나면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1년 만에 수익률이 50%, 2배 갈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안 좋은 시기에 마주치더라도 2년 정도를 꾸준히 하면 거의 다 두 자리 수익률 이상으로 전환이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최악의 상황이었던 2022년 상반기 정도의 테라 루나와 하반기의 FTX를 때려 맞은 기간을 포함해서 보자면 여기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그때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 여기 이제 왼쪽이 스타트 시점이고요. 한 2016년도부터 2016년도 1월 1일, 7월 1일 전반기, 상반기 한 번 스타트한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 20, 21, 22 이렇게 있잖아요. 했을 때 1년 정도는 수익률이 되게 높게 나올 때도 있고요. 700%, 100% 있고 마이너스 수익률이 종종 보여요. 빨간색도 있고요. 빨간색 있죠. 마이너스 40%도 있고 마이너스 50%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간 시기가 진짜 하락장을 만나는 시기면 저 수익률 나와요. 그런데 2년으로 넘어가면 수익률 다 전환이 대부분 되긴 해요. 플러스 2배, 3배. 3년은 거의 다 되죠. 4년은 100%고요. 그래서 평균 100% 정도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100% 수익률 2배잖아요. 그렇죠. 이게 평균치로 하면 15개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3배 정도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거의 2년 미만이면 다 3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스타팅 포인트를 상하 반기로 지금 쪼개놨지만 어찌 됐든 어느 때라고 보고 스타트를 해서 15개월을 넘기면 내가 갖고 있는 거의 2배를 일단 넘기는 시간이 온다. 평균적으로 100% 아까 어떤 시기 얘기하셨죠? 테라누나와 ftx를 같이 겪는 그 시기. 그럼 2022년도 2022년도 7월이잖아요. 저게 표기가 1월 7일이 아니라 7월 1일인데 저게 남미식 표기라서 저렇게 돼 있는데 2022년 7월 1일을 밑에서 두 번째 저때가 루나 사태 터지고 ftx 사태 터지기 전이거든요. 저때부터 1년 했으면 진짜 안 좋은 사건이 있었을 때잖아요. 그때부터 1년 했으면 플러스 40%. ftx가 그 중간에 있었어도 1년을 테라누나 이후에 했으면 40% 일단 먹었다. 오케이. 그리고 2년 딱 하면 2년 딱 전이네요. 1년 6개월 그때 2년이 안 돼가지고 166%. 1.6년. 근데 2022년도 1월 1일이 어떻게 보면 2022년도 하락이 80%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루나 도입도 있고 그때 1월 1일부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을 때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그때는 1년 딱 하면 마이너스 33% 나와요. 1년. 근데 2년을 딱 하면 60% 플러스 나오죠. 그리고 2.2년 넘어가면 이제 150%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기에 따라서 한 6개월 1년 정도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시각이 있긴 한데 그게 1년 1년 반 2년 넘어가면 대부분 다 수익을 전환을 하는 좋은 자산이고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근데 저기 어렵지 않잖아요. 이 표만 봐도 일단은 비트코인을 dca 무조건 비트세이빙 프로그램으로 이장우 대표가 하시는 걸 하라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어느 포인트를 가지고 지치지 않고 2년을 일단 버틴다. 직접 해도 되죠. 그러면 무조건 수익 전환이 되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 그것도 상당한 15개월이면 100% 나온다고요. 평균적으로.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좀 저기 2020년 1월 1일부터 하신 분은 좀 운이 없었던 것 같긴 하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저 때는 이제 딱 2배 수익률 도달하는 시점이 38개월 정도 걸렸어요. 2021년도 왜냐하면 그때 중간에 고점도 있었고 많아가지고 막 붙다빔도 중간에 껴있고 네 맞아요. 시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결국은 적립식 구매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를 잡은 시간이거든요. 시간 좀 확보되면. 그리고 쉬워 보이잖아요. 쉬워 보이는데 쉽기도 한데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직접 하려고 하면 문화가 터졌을 때 계속 구매해야 되고 에프텍 터졌을 때 눈 딱 감고 구매를 해야 되고 일단 멘탈이 안 흔들려야 되는데 그것도 구매하기 쉽지 않거든요. 계속 안 좋은 줄 쏟아지는데 쉽지 않잖아요. 저희 이현재 아나운서는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구매하더라고요.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 스스로만의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서비스 자동화된 거 대신 해주니까 저희는 저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해주긴 하거든요. 궁금한 거는 여기서 그 포인트거든요. 멘탈이 안 흔들리고 사는 것까지 좋은데 이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서비스 안 운영하고 내 걸 내가 산다 이런 개념이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주기로 어느 수량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가 제일 포인트가 될 텐데 이거를 비트 세이빙은 서비스고 알고리즘이 있고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제일 잘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자면 어떤 게 제일 좋아요? 그런 거죠. 지금 제가 화면 한 번 바꿔주세요. 생각을 해보면 적립식 후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저렇게 가격이 폭락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유현지 아나운서께서 멘탈이 나갈 때 그때 더 많이 사주고 믿음이 사라질 것 같을 때 조금씩 사더라고요. 그때 더 많이 사고. 그리고 엄청 이제 과열이 됐을 때 지금 1억 넘어간다고 하고 온 미디어에서 비트콘이 좋다 그러고 1억 넘어서 9시뉴스에 나올 때 뭐 3억 5억은 그냥 갈 것처럼 얘기하고 이때는 자제하면서 적게 사야 되거든요. 곡점에서는 적게 사야 된다. 그렇죠. 그렇겠죠. 바닥일 때는 많이 사고 고점일 때는 적게 살 수만 있다면 계속 같은 금액을 사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인 수익률이 나와요. 실제로.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평단을 밑에 쪽으로 유지하는 비결이죠. 그게 낮추는 거죠. 이게 이제 적립 투자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 기분에 따라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으면 아 오늘 오늘은 그냥 똑같이 10만 원 사기 너무 아까운데 좀 안 사거나 폭락하면 어 이거 막 물타기도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더 사고 근데 내일 더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서비스가 정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죠. 제대로 분석을 해서 그 가중치를 좀 최적화 시켜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내가 했을 때보다 훨씬 믿음이 가니까 서비스로 가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 서비스 얘기 또 나오긴 하는데 그게 좀 차별점이긴 하고요. 저희는 그거를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그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분석하기 가장 좋은 데이터가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가격이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중기적으로 지금 이 시기가 과열이 됐냐 아니면 바닥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정립투자에서는. 그래서 그 온체인 데이터는 사실 중기적인 시장을 분석하기에 너무 좋은 데이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시장의 과열과 기회를 분석을 해내고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 하반기 이때는 지금 돌이켜보면 무조건 샀어야 되잖아요. 많이. 그렇죠. 많이 샀어야 돼요. 그리고 3개월 전 1억 넘어갈 때 이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좀 약간 욕구를 좀 줄이고 포머를 좀 줄이고 좀 이렇게 진정함을 적게 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걸 가중치를 이제 저희가 이제 좀 AI를 통해서 최대 최적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바닥일 때는 최대한 가중치를 많이 둬서 자동으로 사게 하고 그다음에 과열이 됐을 때는 가장 적게 사고 실제로 이제 저희 비트세이빙의 정립 숫자에서는 지난 3월달 1억 넘어갈 때는 0.5배 정도만 샀고요. 본인이 10만 원을 정식 구매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5만 원씩만 사주는 거죠. 자동으로. 야 너 너무 많이 눌러주는 거죠. 이 사람이 약정을 했는데도 그렇게 사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표시되고 본인이 그렇게 희망하지 않으면 본인이 이제 중지 누르면 돼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최대로 계속 2배씩 이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은 이렇게 해주고 이런 거 말고 본인이 오리지널이 좋다. 나는 계속 같은 금액이 좋다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여러 가지 선택 옵션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스마트 DCA를 하신 분들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 FTX 터지고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을 때 진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진짜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많이 득을 보고 계시긴 한데 맞아요. 위험성이 엄청나게 수반됐을 행위를 하신 분들이 지금은 수익률이 훨씬 좋은가요? 아니면 사실은 평균적으로 그냥 꾸준하게 정말 월급 타듯이 월급 붙듯이 그냥 접근 붙듯이 하신 분들이 수익률이 나온 거 차이가 많아요? 이게 어떻게 제가 자료를 준비해온 거랑 딱 맞춰서 질문을 해주세요.